야권 잡룡으로 꼽히던 전직 경남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된 산청함양 거창합천. 농협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예비후보는 49살로, 전국 농협노조위원장으로 뛰었고 민주당 함양군수 후보로도 나섰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예비후보는 60살로, 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습니다. 농민인 전성기 예비후보는 57살로, 함양군 농민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중당 함양군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박영주 예비후보는 56살로, 자유한국당 양천갑 방역운영위원을 지냈고 우리공화당 농축산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태영 예비후보는 52살로, 한국천연염색연구회 연구원으로 일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거창군 위원장입니다. 32대와 33대 경남지사를 지낸 무소속 김태호 예비후보는 57살로, 김혜을 지역구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고향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김태호 후보와 지난 총선에서 63% 득표로 국회에 입상해 재선을 노리는 강석진 후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까지. 산청 함양 거창합천 유권자들의 표심을 누가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